이 친구는 유로 김철민 가수 같애? 이 친구는 유로 김철민 가수 같애? 군대 36개 기다렸다니깐 군대는 어디 나왔는데? 연천에는 기가 바뀌었어요 연천에? 여기 전라도 광주 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연천에 있는 탱글 이 친구는 유로 김철민 가수 같애 맨날 편이 있어서 유로 보는데 아주 머리를 베셨어 서울 목동에서 목소년 대바지 이게 있잖아 직지사 올라가는 계단이야 거기서 손실하게 사진 찍어 시절이 다르다 진짜 근데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찾아갖고 케이크에다가 이 사진을 케이크에다 이렇게 찍어서 이건 이거대로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해갖고 이 사진을 오르나도 이렇게 자정이 우리 큰달 앨범이 있었고 선생님 이게 뭐라고요? 뱅뱅이 회 그침 너무 맛있어 빨리 드세요 소주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이거를 이정도 닮는게 아니고 이렇게 닮는 여자인데 우리 사모님이 맨날 드시니까 많이 하지마요 그러길래 또 난 또 하다가 말고 덜어내고 막 붙여서 그러니까 많이 드셔도 되니까 많이 드시고 그러게 방으로 드기 이건 아마 언저도 먹고 언저도 먹고 한거야 이거 찜은 봤어도 우리 아버지 드린다고 이렇게 이거는 그 회의 식당 사장님께서 직접 성모도에서 망둥어를 낚시해가지고 또 오신 손님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직접 망둥어를 튀겨갖고 서비스로 해주시네요 왜 뜨고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복 받으실거에요? 지금도 복 받고 계시지만 더 복 받으실거에요?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복을 받아요 아멘 그걸 아시는 분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매움짱입니다 매움짱입니다 매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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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움짱